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삼성 SDI. 73만원에 20%요. 최단기 투자하려고 해요. 최단기 투자. 장기요? 배터리가 늘어나니까 가방가서 차가 늘어나잖아요.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30년이요. 30년 동안 이렇게 투자하셔서 돈 많이 버셨어요? 삼성 전자로 많이 버셨어요? 그러면 제가 조언을 드릴 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장기 투자하는 거 별로 원치 않는데 30년 경력이 있고 돈 번 경업도 있고 그렇게 장기 투자해가지고 돈 벌었다는 것은 확신이 있고 아마 자신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잘 안 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관련주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물론 배터리가 앞으로 필요하고 좋은 게 맞아요. 그런데 2차전지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 상용화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일단 우리가 생각 한번 해보면 반도체라든가 삼성전자의 휴대폰이라든가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당장이라도 많이 팔릴 수 있고 성장이 가능한 산업이었다고 한다면요. 2차전지는 지금 성장하려면 인프라가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사실상 2차전지가 지금 먼저 기대감으로 올라왔지만 전기차와 2차전지 관련주의 제일 핵심은 인프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코앞에 먼저 올라갈 종목들은 인프라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2차전지가 먼저 축포를 터뜨렸습니다. 앞으로 올라갈 테마는 2차전지야라고요. 그러면 2차전지가 먼저 주가가 급등 나왔다는 것은 앞으로 인프라가 구축이 되고 많이 팔릴 게 선 반영이 되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장기 투자한다면 내려갔다가 얘가 쉰 다음에 다시 올라가는 걸 노려야 돼요. 그러니까 상용화 되기 시작하면 어마무시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까지는 조금 비리비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지금은 거품 사셨다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거품이지만 향후 3년, 4년, 5년, 6년 이런 식으로 멀리 본다면 장기 투자했을 때 여기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바로 뚫고 갈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약간 뚫는다 하더라도 단기 시세로는 뚫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단기 투자면 저는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장기 투자라고 한다면 저는 내려갔다가 올라갈 것도 과거하셔야 되지 않나. 그럼 우리가 생각 한번 해봅시다. 주식은 올라갈 때 들고 있어야 수익인데 내려갈 때 들고 있으면 고통밖에 더 있습니까? 저는 이거 장기 투자 별로 아니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저는 단기 투자로 보는 것이 맞다 생각이 들고요. 단기적으로 지금은 71만 원 선이 무너지지 않으면 단기적으로 슈팅 한번 더 나와서 2차전자 아직 테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8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단기적인 흐름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장기 투자는 나중에 서서히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좀 더 지켜보고 들어가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장기 투자는 인프라 쪽에서 찾으시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